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제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다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하사린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하베아우 아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때의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국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아베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너도바 사람 마하레와 너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웹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헬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미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합사람 이드마와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저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세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죽었다고 했던 그 사울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큰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워간다 이 나라는 내가 역사하는 나라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역대상 11장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그 장면과 다윗이 왕이 오르기까지 그를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두 구절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3절과 10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것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극장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장의 연출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극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그 오늘 말씀의 과정을 보면요 어쩌면 다윗의 그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참 어린 소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물리치게 되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가 되고 어쩌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모든 권력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그였습니다 원래 그 상태로 이렇게 탄탄대로를 가서 왕이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어제도 교직원 회의 시간에 단임 목사님께서 그 다윗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대심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그 주대심을 훈련하는 시간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참 끊임없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간의 고생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순식간에 쉽게 왕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세계로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곧 여부수를 점령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합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게 다예요 전쟁 과정이 딱 두 줄에서 그냥 끝납니다 사실 이 여부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난에 정착한 뒤로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원주민도 다윗에게 자신만만하게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단 한 절로 여부수 점령이 끝납니다 요합이 엄청나게 대단한 장수라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왁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그 일화들과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름 큰 공적과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처음에는 나열하고 그 뒤에는 우리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길게 47절이나 되는 말씀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수많은 이름들이 무슨 상관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 끝나면 나오지만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영화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배경음악과 함께 쭉쭉 나옵니다 그게 참 길게 나오죠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화에 출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수고하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엔딩 크레딧을 절대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다 상영합니다 아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역대상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극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상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결코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상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극장에 쓰임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영화의 감독이면서 연출자 같은 것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 수많은 출연자들 또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그것을 또 위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자신들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무명한 자들이죠 여러분 중에서 죽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군가는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 분명한 뜻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명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과 다윗이 그 후에도 다윗을 도운 이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정말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생사구라고 함께하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참 감사하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정말 놀랬던 게 이 아둘람굴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절벽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절벽 같은데 굴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요 이렇게 줄 하나 매고 이렇게 절벽을 내려가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니까 참 이 아둘람 시절의 삶이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들로 세우셨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아둘람굴 같던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태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삼으셨고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크게 방황하던 20대 초중반에 제게 있어서 큰 낙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참 부끄럽지만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게는 참 유일한 낙과 같았어요 그 당시 제 가정 형편이 참 가난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럴만한 돈도 참 제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 제게는 밤을 새서 PC방에서 즐겁게 게임하는 것이 제게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거의 한 20년 정도 된 일인데요 그때 PC방을 보면 환경이 금연석과 후변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PC방에서 밤새 게임하고 나면 제 몸에 그냥 담배 냄새가 다 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즐겁게 게임하고 이렇게 아침에 딱 나왔는데 어떤 자가 제 앞을 훅 하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제 몸 안에 배어있던 담배 냄새가 제게로 확 풍겨오는 겁니다 그 냄새를 딱 맡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이게 20년 가까이나 지난 그 일인데도 제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참 소망도 없던 삶이었고 그냥 허무하게 짝이 없는 제 삶이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주의 그 영광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되게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저에게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이 일이 행복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허무하던 삶이 하나님의 극장을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으로 바뀌게 만드세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이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출근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어쩌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영적 방황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극장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세우셔도 충분하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나라를 세워가셔도 너무나 충분하고 오히려 합당하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이 역설이 신비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극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으로는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중보하길 원하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통일선교 주간으로 보냈는데 그때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둘남보다도 아둘남 같은 그곳이 북한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데요 그들의 그 어두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극장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원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극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극장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기도 제목 붙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붙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하나님의 극장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놀라운 말씀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이 열방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아둘남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 가운데 찬비치신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정해지게 하소서 주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극장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그 나라가 온전히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극장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속히 그 일들을 이루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주셔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전히 절반 가운데 계십니까? 여전히 나 혼자의 삶, 나 혼자의 신앙이 어쩔 줄 몰라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방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세우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주의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극장 되기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되기 하소서 주님의 일은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여전히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죄된 삶을 대신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 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주님 구원의 삶 가운데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여전히 무명한 자고 무명한 자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아들남 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극장을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